아, 어젯밤 12시부터 엄청난 경험을 내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5시 반 정도 됐는데요.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변화가 무상해요. 구름이. 앞에 바라보는 곳이 저수지인데 아, 대단해요. 변화가 한번 감상 좀 해보시라고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복인데 더위가 꺾이겠네요 하동쪽은 옆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고 아까 닭들이 밥 달라고 엄청나게 지저댔는데 오늘은 우리 닭들 알 품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구름이 아까 막 퍼져있다가 다시 이제 가라앉으면서 조금 있으면 오늘 해가 뜨더라고요. 아, 배가 더 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.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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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... 여기가... 구름이 이제 또 못나줬죠? 다 가렸네요. 낙박주로 가려고요. 다 가렸네요. 다 가렸네요. 다 가렸네요. 다 가렸네요. 다 가렸네요. 다 가렸네요. 다 가렸네요.